오늘은 맛있는 오트밀 다이어트빵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 넓죽하게 만들어봤어요. 다이어트 쿠키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히어로 사진을 앞에다 두고 히어로 안녕, 히어로를 보면서 컨셉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 빵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쿠키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이쁘죠?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이렇게 빵을 보니까 안에 좀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기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우리 히어로 반갑습니다. 우리 히어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히어로와 함께 상하 콘서트 가서 네, 도다이도 하고 홈 챌린지도 하고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오늘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맛있는 쿠키 맛있게 먹고 우리 모두 거냉해요. 거냉! 거냉! 오늘도 맛있는 다이어트 쿠키, 다이어트 빵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다이어트, 정말 오트밀, 또 아몬드가루, 또 여러가지 당, 아주 맛있는 견과류로 잔뜩 잔뜩 넣었습니다. 건강할 것 같죠? 네, 맛있어요. 짐 넘어가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다이어트 쿠키, 다이어트 빵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옥님과 함께 거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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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